오늘 에스 찍나요? 자 준비 되셨나요? 여기 보시죠? 자! 개방의 결승전! 첫번째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결승전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! 둘! 하나! 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노래 웅장한 만큼 어렵습니다. 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. 연예인 스승전 카운트 연예인 스승전이 너무 잘생겼네요. 누가 tape 엥뢋한 부분은 공격이 더욱 큰 박수 더욱 큰 박수 연예인 스승전이 연예인 스승전이 연예인 스승전이 자 큰 박수 빡빡 깜짝이야 가자!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와 오늘 처음으로 틀렸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자, 선순부를 수고 오늘 처음으로 미스 났다 이겼다 근데 정신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네 네 well 너무 귀엽다 그래 감사합니다.